안녕하세요. 카톡에서 대화를 주고받은 톡을 화면 캡처하는 방법 즉 복사해서 화면 캡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화면 캡처를 하려면 최하단에 보세요. 여기 플러스 있죠? 플러스 이걸 터치합니다. 이거 하기 전에 색깔을 좀 바꾸겠어요. 플러스 이걸 터치합니다. 터치하면 왼쪽으로 밀면 캡처라고 있죠? 캡처란 이 메뉴를 사용합니다. 캡처를 제가 터치하겠습니다. 터치하면 여기 제일 위에 보세요. 캡처를 시작할 말풍선을 선택하세요. 여기에 이제 시작할 말풍선을 선택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일 위에 있는 이 석성 선생님 안녕하세요. 톡 내용을 어떻게 복사하느냐 캡처하느냐 질문을 했어요. 이걸 제가 먼저 시작 말풍선으로 터치하겠습니다. 이렇게 터치하면 이렇게 활성화 돼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.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. 마지막 말풍선을 선택하세요.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고서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복사를 쭉 할 것 같으면요.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. 이렇게 내려가서 마지막에 여기까지 하고 싶어요. 그러면 이걸 여기 마지막 말풍선이죠.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말풍선을 터치합니다. 이걸 딱 터치하면요. 아까 그 시작점에서 여기까지 복사를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옛날에 캡처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를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이게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. 캡처 옵션 있죠? 캡처 옵션을 터치해서 하면은 프로필에서 이 변경 안 함이 있죠? 그럼 프로필을 사진을 바꿀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모자이크로 바꾸든지 혹은 카카오 프렌즈로 바꾸든지 해도 돼요.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이름이 바뀌어요. 그래서 저는 카카오 프렌즈로 터치해 보겠어요. 이걸 선택해 보겠어요. 다음에 이 배경은 변경 안 해도 되고 기본 배경으로 바꿔도 되고 이건 크게 차이 없어요. 이걸 하든지 이걸 하든지 하시면 돼요. 저는 기본 배경으로 터치했어요.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제일 밑에 뒤로 가기 있죠? 뒤로 가기 이것을 터치합니다.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. 제일 아래쪽에 다운 바퀴 있죠? 지금 화살표로 제가 가르치겠어요. 다운 바퀴 이걸 탁 터치합니다. 그러면 저 위에 보세요. 갤러리에 지정되었습니다. 이렇게 떴죠? 그래서 여기서 갤러리로 갑니다. 갤러리로 가면은 여기 마지막에 탁 보면요. 여같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. 보세요. 저장이 여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자 여기에서 여기 보세요. 궁시렁 프로도 해놓고 이 프로필 사진도 바뀌고 그 다음에 아이디도 프로필 별명도 바뀌어 놨어요. 이렇게 이렇게 바뀝니다. 그래서 이것을 상대방에게 보낼 수도 있겠죠? 이걸 길게 터치해 가지고 밑에 공유 아이콘 있죠? 이걸 터치해서 카카오톡을 그 다음에 터치합니다. 카카오톡을 터치해서 툭 터치하고요.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분에게 툭 터치합니다. 그럼 이렇게 가집니다. 이렇게 지금 이제 이분 별명도 제가 별명을 바꿔 놨어요. 이렇게 캡처해서 가지게 됩니다. 이렇게 이렇게 복사를 해서 하나의 파일입니다.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톡을 뭐 이렇게 캡처하든지 캡처해서 보관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상 카톡에서 화면을 캡처, 즉 사진으로 만들어서 사진 파일로 만드는 방법, 복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상입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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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